여러분들과 손평사 2차를 함께 할 이영복입니다. 먼저 1차 합격하신 것을 축하드리고요. 2차의 과목의 구성을 보면 1과목과 2과목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그런데 1과목이 됐든 2과목이 됐든 전부 다 농금원에서 발표한 업무방법서를 기준으로 해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1과목의 구성을 보면 보험계약 관련 내용이에요. 보험계약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보상하는 죄, 보상하지 않는 죄, 인수 관련, 인수 제한이라든가 이러한 내용들이 나오고 그것도 보험료를 어떻게 구할 것이냐 해서 실제로 보험 가입할 때 필요한 내용들이 거의 1과목에서 주류를 이루고 있고요.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2과목은 거의 보상 관련입니다. 그래서 이런 보상하는 재해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피해율을 어떻게 구할 것이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험금을 구해야 되는데 이 보험금을 구하기 위해서는 손해가 얼만큼 났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전반적인 피해율이 몇 퍼센트나 나오고 결국에 가서 보험금은 얼마다 이런 내용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피해율을 구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사고조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손해평가사 자격증을 취득하신 이후에 현장에 나갔을 때 어떠한 절차를 가지고 그리고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조사를 할 것이냐 하는 내용들이 지금 2과목에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피해율을 구하고 보험금을 구해라 이런 유형들의 내용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요. 문제에 출제되는 걸 보면 1과목 100점, 2과목 100점 해서 각각 100점 만점으로 해서 과락 40점에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입니다. 그래서 1과목은 이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단순 암기과목의 성격이 강하고요. 2과목은 계산의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실제 어떠한 조건들을 주고 피해율과 보험금을 구해라 이런 유형의 문제가 지금 2과목을 합치면 200점 만점인데 조금 계산 문제가 많이 나올 때는 200점 중에 100점까지도 계산 문제가 나온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과목에서는 기본적으로 계산 문제가 한 60점 근처는 나온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2과목 모두 다 보험 약관을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동일한 내용이 반복되는 그러한 패턴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양이 상당히 많은데 이 많은 양을 통째로 다 외워서 시험장에 갈 수는 사실 없습니다. 인간 머리 한계가 분명히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암기하실 때 비슷한 것, 같은 것끼리 이렇게 묶어서 한꺼번에 묶어서 같은 것 정리하고 각 품목별로 품목 특성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것 싹 묶어버리고 기본형으로 묶고 그 외에 조금씩 달라지는 내용들만 체크를 하시면 외워야 될 내용이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싶어요. 대부분 공부하시는 스타일들을 보시면 앞에서부터 이렇게 쭉 외워가는데 같은 내용이 앞에서 나오고 뒤에서 나오고 그 뒤에서 또 나오면 외우고 또 외우고 또 외우고 있어요. 그리고 한 서너 번쯤 나오게 되면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은데 하면서 외우고 계시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제일 처음에 외운 것은 언제 봤는지 기억도 안 납니다. 그래서 그러한 공부 방법은 버리시고 될 수 있으면 비슷한 것끼리 묶어라. 이게 손해평가사 2차 공부양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암기 내용도 마찬가지고 계산에 따른 공식도 비슷한 패턴이 계속 반복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같은 것끼리 자꾸 묶어나가는 공부 방법을 취하지 않으시면 생각보다 공부양이 너무 많이 늘어납니다. 묶어버리면 생각보다는 책 페이지에 비해서는 양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 수가 있으니까 묶는 작업을 조금 하시는 게 가장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과목이라든가 시험 관련된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부터 본교제 내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